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귀엽다 완전 잘한다 와 정말 에너지가 엄청나요 감사합니다 저기 윤희님 잠깐만 내려오시래요 마이크 문제가 윤희님 자리를 내가 대신할 순 없지만 왜 화내지 마요 잠깐 우리 너무 힘드시니까 물 좀 드세요 춤을 추면서 라이브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대단해 그쵸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라이브 다 여러분이 있어서 할 수 있구요 어머 여러분 어떤 이렇게 저희 플랜카브랑 윤희분부터 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보셨는지 진짜 감동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저기 뒤에 멀리도 다 보이세요? 좀 우울해요 좀 우울해요 안녕 안녕 잘 보이나요 큰일났어 집에가서 다들 잠 못 주무실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밤이죠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가수분의 이름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마음껏 하나 둘 셋 슬랩 모락을 하나 둘 셋 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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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야 드디어 다시 스테이씨의 완전체가 됐습니다 더 예뻐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소개를 좀 해드리고 내려갈 건데요 마지막 무대죠 네 저에요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이 다 처음에 다 아실 수도 있는 곡이에요 네 마지막 곡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차례에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여러분의 힘이 굉장히 필요한 무대인데 에이셜이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까지도 소리 많이 질러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온 힘 다해서 빼창해주실 준비 되셨어요?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섯 명의 별 여섯 명의 요장들의 스테이씨의 마지막 무대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시그리트 사운드 아시죠? 네 기대할게요 안녕 안녕 안녕